진짜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연두 역할을 맡았던 백진입니다 작년 11월에 첫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 9월까지 한겨울부터 한여름까지 모두모두 너무 고생하면서 열심히 촬영했는데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는데 끝까지 너무 열심히 봐주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가지만 여러분의 삶은 좀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태경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공태경은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안재현은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이상 공태경 안재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장세진 역의 차수영입니다 좀 전에 저의 마지막 신이 끝이 났고 오늘이 전체 촬영의 마지막 날이랍니다 긴 시간 저희 드라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 너무 많이 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같이 여기까지 달려와주신 수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김준하 역할의 정의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마지막 촬영을 끝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배우들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스태프들 열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고마운 거는 나를 너무너무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구축해주고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게 일을 했어요 눈물 격도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진짜가 나타났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나 열심히 했고요 아유 이제 끝나는데 너무나 섭섭하네요 다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고요 우리 아들 태경이하고 연두 우여곡절 끝에 오늘 결혼식입니다 우리 할머니 줄에서 말처럼 살사라라 그냥 막살아 재미나게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연두가 친사랑을 만나서 짝을 이루니까 너무 좋고요 감동스러우네요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시청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좋은 작품으로 뵙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초남 그리고 우리 연두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드디어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너무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아까 사회를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경아 연두야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잘 살아 공유명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희입니다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저희 진자가 나타났다 그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이재희도 다른 작품으로 또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두한이랑 태경이 오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동안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작품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수금 역을 맡은 장서연입니다 저희 촬영이 벌써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동안 저희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작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뭐야 баб장 왜 생각해도 될까요? debido 뭐 나는 7000원으로 Ned 안녕하세요